독창성과 복잡성은 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아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본을 최소한의 리스크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익률로 오랫동안 복리로 늘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저병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 이때 시가총액이 큰지 작은지 혹은 그 기업이 유명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이 되는 것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투자는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가격에 비해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찾는 일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고 더 나은 투자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더 적게 움직이고 더 적지만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가우탐 바이드가 지은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주식 투자로 큰 불을 이룬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재가치 즉 적정가치보다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력을 10년 들고 있어봐라 이익은커녕 손실만 엄청 보았을 것이다 라고 예를 들면서 말이죠. 장기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법 같은 복리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때 좋은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업보다 뛰어난 기업이 나타나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 그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독점적 지위를 지키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에서는 이러한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훌륭한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할 만한 자질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옆에 두고 지속적으로 읽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1. 부의 복리화 2. 긍정적인 생각의 복리화 3. 좋은 습관의 복리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2장 우리는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육체만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이 정신과 육체를 오랫동안 그냥 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마음과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40년 후 당신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후 당신의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결정합니다. 일상적인 결정과 관련해 나는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장기적인 교훈으로 이보다 더 나은 말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제 이 결을 읽은 당신도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길 권한다. 당신은 앞으로 남은 삶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드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성공을 열망하지만 그 청사진은 부족하다. 성공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외로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 자본을 복리로 불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만 사회적, 지적 자본도 복리로 불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자신에 투자하고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큰 보상을 받는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해 그 꿈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끔은 그것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복리의 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부위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고결해지는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부위 복리와 좋은 투자가 꼭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 자신감을 죽이는 일시적인 경향이 있다. 좋은 투자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꽤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요컨대 복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좋은 투자가 된다. 모건 하우절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나는 11살 때부터 시작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매우 긴 언덕에서 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경우는 56년의 언덕이었다. 잘 뭉쳐지는 눈덩이로 굴리는 것이 중요하고 시작할 때는 작은 눈덩이면 된다. 사실 나는 그 작은 눈덩이를 워싱턴 포스트를 배달하면서 손에 쥐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괜찮은 일들을 계속하면 더 좋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항상 장기적인 게임이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복리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귀결되었다. 복리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했던 버핏은 부인 수지가 수년 전 기부를 하고 싶어 하자 궁극적으로 기부금이 훨씬 더 커지도록 기다리라고 했다. 버핏은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혹은 심지어 20년 동안 늘어나는 이익의 견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1달러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복리효과로 그 돈이 미래의 큰 돈 그것도 훨씬 큰 돈이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기하급수의 견지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복리의 엄청난 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인류의 가장 큰 단점은 지수함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바틀릿 72의 법칙에 따르면 복리 26%면 우리 자본은 매 3년마다 2배가 되며 10년 후에는 10배, 20년 후에는 100배가 된다. 재투자 수익과 복리의 역학을 이해한 날 나는 즉시 내가 내 인생의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시작만 하면 되었다. 나는 다가올 매일매일을 배우고 나아지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기대하기 시작했다. 투자의 목표는 행복, 즐거움, 성장, 지적만족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와 평온이 되어야 한다. 부와 경제적 번영은 평생학습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우리는 많은 가치투자자들에게 공통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요컨대 마침내 우리가 복리의 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바뀌기 시작하고 검소함과 단순함을 삶의 방식으로 포용하게 된다. 검소함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검소함은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일에만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투자해서 부를 창출하는 열쇠는 시간이다. 그리고 일찍 좋은 저축 습관을 들이지 않는 바람에 부담하게 되는 기회비용은 매우 클 수 있다. 단 한 가지 시간의 사용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택은 같았던 두 개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폴은 18세다. 그는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바로 로스 IRA를 개설했다. 그리고 70세가 될 때까지 이 로스 IRA에 매년 5천 달러를 저축했다. 그는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였고 따라서 싸고 수수료 비용이 저렴한 지수 펀드에 정액 분할을 투자했으며 20세기 시장이 올렸던 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 연간 약 10%를 올렸다. 그 결과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700만 달러가 약간 넘는 부를 창출했다. 피터도 18세이고 그 역시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러나 피터는 즐길 수 있는 젊은 시절에는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과시적 소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30세가 되어서야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했고 그 계좌에 매년 5천 달러를 저축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폴과 동일했다. 폴보다 10년 늦게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피터의 총 부립금은 폴보다 고작 6만 달러 적은 것에 불과했고 70세가 되려면 아직 30년이나 남아있었다. 따라서 피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70세가 되었을 때 피터가 창출한 분은 220만 달러에 불과했다. 6만 달러에 불과한 폴과 피터의 누적 부립금의 차이가 70세가 된 후 순자산에서 480만 달러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 사례는 존 보글이 말한 이른바 간단한 산수의 냉혹한 법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투자해서 시간은 힘이다. 이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200년에 걸친 복리에 관한 실험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당시 막 탄생한 신생국 미국에 대해 그가 갖고 있던 강한 낙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1790년 프랭클린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그가 사랑했던 두 도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각각 5천 달러씩 기부했다. 기부 조건은 두 도시가 그 돈을 투자해야 하며 두 특정일에 투자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특정일은 기부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날이고 두 번째 특정일은 기부일로부터 200년이 되는 날이다. 그 결과 100년이 되는 날 두 도시는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각각 50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었고 200년이 되는 날인 1991년에는 두 도시 모두 각각 약 2천만 달러까지 복리로 늘어난 나머지 금액을 인출했다. 무려 50만 달러를 제외하고도 4천배의 수익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프랭클린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복리의 힘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프랭클린 자신은 복리 혜택을 돈이 돈을 번다. 그리고 돈이 번 그 돈이 또 돈을 번다고 즐겨 말했다. 복리로 불어나는 부에서 시간의 강력한 역할을 아직도 확신하기 어렵다면 이것을 생각해보자. 오렌 버핏이 30세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그는 오늘날 고작 약 20억 달러의 부밖에 창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며 30세에 이미 100만 달러를 모았고 지금 그가 보유한 분은 약 810억 달러에 달한다. 30세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보다 추가로 무려 790억 달러나 더 번 것이다. 버핏의 순자산의 99%가 50세 이후 창출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복리의 힘은 뒤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다. 나에게 규칙 1은 돈을 절대 잃지 말라. 그리고 규칙 2는 오래 건강하게 살아라이다. 다음은 성공적으로 복리로 부를 불리는 수학 방정식이다. 매월 저축하라. 여러 편향들, 탐욕, 낭비적 비용을 제거하라. 자신의 시간 지평을 곱하라. 자신의 삶의 단계와 개인적인 환경에 맞게 자산들을 나눠라. 복리의 방정식에서 지수, 즉 시간의 힘을 실현하라. 이 방정식에서 낭비적 비용이란 잦은 회전 매매로 인한 과도한 자본 이득세와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마찰비용 그리고 법정 비용을 말한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로서 투자자는 어떤 비율로 복리로 불어나는 일련의 여러 투자들을 통해서 보다는 그와 같은 비율로 복리로 불어나는 하나의 단일 투자로 훨씬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다. 워렌 버핏 1989년 주주 소환에서 버핏은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대량 매매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달러만 갖고 있고 그 돈을 그의 말까지 두 배로 가격이 상승한 증권에 투자했고 그의 말 우리가 그 증권을 매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 19년 동안 세후 수익을 다시 이와 똑같은 과정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년 후 우리가 매년 각각의 매도로 올린 수익에 대해 정부에 납부하는 34%의 자본 이득세는 약 1만 3천 달러가 되고 우리에게는 약 2만 5천 250달러가 남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 동안 2배로 20번 상승한 하나의 훌륭한 단일 투자를 유지했다면 우리 자산은 104만 8천 5백 67달러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34% 세금으로 약 35만 6천 5백 달러를 납부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순자산은 69만 2천 달러가 됩니다. 결과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세금 납부 시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정부는 물론 더 오래 기다려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27배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받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투자자산이 매년 2배로 상승하지만 결국 실적은 27배나 차이가 난다. 먼 거가 복리 수익의 제일 규칙은 불필요하게 중간에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부에 이르는 길은 잘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서류작업, 거래비용,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승자들의 투자에서 세금 없이 복리로 성장하는 동안 계속 보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비실현평가 이익보다 나은 세금 천국은 없다. 인내와 결합된 복리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다. 여기가 엄청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금 문제 외에도 소액의 마찰 비용이 장기적으로 우리 순자산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2%의 비용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다룬다. 그러나 투자에서 2%는 엄청난 금액이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점증하는 수익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차이는 누적되는 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복리 효과는 너무 커져서 무시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너무 작아서 알아치지 못한다. 소액의 마찰 비용 2%를 아낄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우리가 3만 달러를 수익률 7%, 9%, 11%인 3개의 채권에 각각 투자했다고 해보자. 그림 3-2는 40년 후 이 각각의 채권 투자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인데요. 40년 후에 40만 달러, 90만 달러, 200만 달러의 수익 금액이 됩니다. 이제 가장 훌륭한 장기적인 부창출 자산인 주식의 차례다. 그림 32-3은 동일한 3만 달러를 연평균 주가 상승률 15%, 배당 수익률 2%, 따라서 총 17%의 수익을 내는 우량 주식들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면 3만 달러 투자 원금이 40년 후에 채권 투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1,600만 달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공짜 돈으로 보고 이를 심리적으로 따로 회계 처리하는 대신 즉각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를 항상 즉시 재투자해야 한다. 배당 재투자 계획을 통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장기 복리 수익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배당 재투자 계획은 배당금을 자동적으로 재투자해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할 매수로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추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충분한 연안이 지나면 이런 혜택은 최초 투자 원금의 몇 배가 될 정도로 불어난 배당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것이 복리의 힘이다. 자신이 투자한 돈에서 발생한 수익 외에도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 수익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까지 얻는 것이다. 이런 복리 수익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불을 눈덩이처럼 불린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이중 복리 수익의 힘 이른바 복리의 스테로이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식의 엄청난 부 창출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위 사례는 이익을 내는 내내 어떤 투자 자금의 투입도 없음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복리 수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 최종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부의 복리화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리의 힘은 제가 영상에서 상당히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정말 가장 큰 핵심은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기의 이익에 집착을 하고 먼 미래의 이익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의 복리화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믿든 간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은 사물이다. 명확한 목적, 열정적인 욕구와 결합될 때 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물이다. 나폴레온 힐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와 관련된 생각을 자동적으로 해낸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잘 피하고 부단히 긍정적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 해도 우리의 기본 본성은 선정적인 것에 저항하기 어렵다. 우리의 마음은 빈장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에 넣는 것은 뭐든 담는다. 우리가 그것에 선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헤드라인, 토크쇼의 시끄러운 잡담들을 넣으면 이는 우리의 마음의 잔에 더러운 물을 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잔에 칙칙하고 의무라며 근심에 찬 물을 부으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그 탁한 물을 통해 보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정보 다이어트에 힘써야 한다. 카이젠 즉 개선은 행동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임과 동시에 하나의 삶의 철학이고 믿음체계다. 카이젠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호흡에 감사하라고 한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움직이며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해하고 이를 최대한 개선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처한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진 것이다. 축복은 한껏 들이마시고 감사는 아낌없이 내뿜어야 한다. 감사는 만족을 찾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사랑할 자녀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잠자리에서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한 대로 된다. 고타마 붓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지위를 결정한다. 의도치 않은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찰리 먼거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승자가 자신의 실수를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삶의 발전을 이룬다는 점이다. 실수를 통해 배울 때 관건은 변명 없이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현재 경로에 뭔가 문제가 있으며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우리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결과다. 행복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생각의 질에 있다. 따라서 옳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듬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은 그에 반응한다. 우리의 의식이나 정신적 태도가 옳은 방향으로 바뀔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유익하거나 영감을 주는 것을 읽거나 보도록 해야 한다. 마음은 잠자리에 들기 전 소비한 마지막 정보를 계속 처리한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와 야망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설적이고 유용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매일 강건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자기 인식은 한 번은 객관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내재된 일반적인 일련의 감각 반응으로 인생을 두 번 경험하게 해준다. 이 두 형태의 경험은 자신의 의식의 그림자 속에 함께하고 있다. 한 형태는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고 다른 형태는 후회의 삶을 준다. 이 둘 중 우리가 관심을 두는 형태가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주의 기본적인 본질은 불안정하고 비영구적이며 궁극적으로 무상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 영원함 혹은 연장을 추구해선 안 된다. 그 대신 훨씬 큰 과정 속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는 끊임없는 재생과정을 거치고 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을 대체해야 한다. 같은 현상이 인간의 세포에도 적용된다. 이는 집착을 버리고 거리를 두라는 교훈이다. 그러나 정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의 분명하고 진정한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며 모든 의미의 원천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과 고도의 집중상태에 도달한다는 선개념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명상법을 배우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호흡처럼 간단한 뭔가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면 그렇게 훈련된 마음은 훨씬 큰 일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규율을 준다. 삶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을 때가 성공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토마스 에디슨 성공은 실패와 같은 길에 있다. 성공이 그 길에서 조금 더 멀리 있을 뿐이다. 끈기 있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우리 다음 행동이 언제 성공하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한 후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만 우리의 인내와 확신을 최대한 확인한 후에 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과 투자뿐 아니라 삶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한 관심은 발전시키지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다. 관심과 헌신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우리가 뭔가에 진정으로 헌신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작하게 만들지만 헌신은 결승선을 통과하게 만든다. 준비가 되었다면 실행하고 노력하고 필요한 노력을 계속 더해야 한다. 그러면 조만간 삶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성공과 발전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성장과 발전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물러설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있다. 최선을 다한 후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마다 포기하는 대신 경쟁자들도 같은 상황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순간에 버티고 계속 간다면 결국 앞서게 될 것이다. 이 조금만 더가 우리의 한계를 크게 넓히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복리의 작용이며 복리의 힘은 뒤로 갈수록 가중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기울인 그 노력의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이 세상에서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장 흔한 것이 재능을 갖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천재성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천재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은 거의 속담이 될 정도다. 교육도 끈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도 가득 찼다. 끈기와 결단력만이 전능한 것이다. 켈빈 쿨리지 끈기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 지식과 능력은 학습과 실천을 통해 획득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것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러디어드 키플링은 승리와 재앙을 두 개의 사기꾼이라고 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맞닥뜨리든 괜찮을 것이다. 모든 성공은 겸손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모든 실패는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고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찰리 먼거는 역경이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 희생자가 되고 만다고 믿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사실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이는 아주 단순한 개념이다. 희생자라는 느낌을 갖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완전히 재앙적인 방법이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것은 항상 자신의 잘못이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고치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만 해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다. 반추해보면 역경은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경을 반추해보는 목적은 그것이 불가피하고 무차별적이며 자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삶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발휘되는 큰 힘을 우리 내부에 숨겨두고 있다. 강해지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전혀 모른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겪은 실패와 좌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금융주의적 규율의 핵심이며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삶의 깨달음 중 하나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무심해짐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기록한 회고록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빅터 프랭클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적 덕성에 대해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인간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위대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드 몽테뉴은 인간은 벌어지는 일에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인간의 의견으로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그의 무토로 삼았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은 무궁하고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능력에서 우리는 커다란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서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면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식으로 예의와 품위를 갖추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작은 면이라도 긍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만나는 각각의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애정, 우정, 신뢰는 우리 각자에게서 최고의 덕성을 끌어낸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우하면 모든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며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우리 문명 전반에 걸쳐 퍼져나간다. 바로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가 복리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보는 사물이 변화한다. 좋은 것을 찾는 버릇을 들이면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것들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어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요컨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복리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모든 성공이 더 많은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 긍정적인 생각의 복리화 부분은 웬만한 자기개발서 뺨치는 정말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투자 관련 책인데 자기개발에 관련된 엄청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좋은 습관의 복리화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미래의 내가 된다. 고타마 붙다. 복리의 효과는 항상 작동하며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적인 행동과 육체적 행동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6개월 전에 노력을 시작한 사람이 1년에 걸쳐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일주일 만에 성취할 수 있다. 마음속의 목표를 유지하고 행동을 다스리는 데 복리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변의 의지력이 필요하다. 습관 형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저작 습관의 힘에서 찰스 두이그는 의지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팔이나 다리에 붙은 근육과 같은 일종의 근력이다. 따라서 더 힘들게 사용되면 필요해지며 그 결과 다른 일에 쓸 의지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이 우리의 의지력을 고갈시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목표는 외부적인 동기가 필요하지만 습관은 일단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습관은 우리의 뇌를 자동 비행 상태로 만든다. 어떤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의 뇌는 필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도 있도록 실제로 변형된다. 우리의 초점을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좋은 장기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 전환하면 생활 방식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진 습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매일 몇 시간씩 독서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좋은 장기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두익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하는 행동의 40%가 습관적인 행동이다. 이런 습관적인 행동은 조금씩 늘어나서 우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효과는 복리로 확대된다. 우리가 표출하는 각각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수년에 걸쳐 복리화된 일련의 습관들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다. 속담처럼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힘든 일보다는 작고 쉬운 일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먼저 습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능력치보다 적게 하되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것이 복리의 열쇠다.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시작하기 훨씬 쉽고 에너지도 훨씬 적게 소요되며 그 후 내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느리다 해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다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추진력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 작은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 작고 구체적인 승리는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도전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확신은 근육과 같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 변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신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학습과 이로운 변화를 정말 좋아하도록 자신의 뇌를 재구성하면서 보상과 행동을 연계하는 두익의 3단계 습관고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두의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뇌에게 자동 모드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습관을 알려주는 일종의 방화세 즉 신호다. 두 번째 단계는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루틴 반복 행동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떤 특정 습관 고리가 미래를 위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뇌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보상이다. 이런 기대와 열망이 조작적 조건와 특정 행동을 그 결과 즉 보상과 결부시켜 추후 행동을 결정하는 학습 방식의 핵심이다. 루틴, 요컨대 반복 행동은 시간이 가면서 그 행동이 자동화될 때까지 이런 습관 고리를 강화해준다. 습관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습관 고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두의 그는 습관을 고치려면 과거의 신호를 따르고 과거와 같은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새로운 루틴을 주입해야 한다고 했다. 습관은 생산성의 기초가 된다. 보다 자동적으로 할수록 그 다음에는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복리로 확대된다. 환경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환기시키고 우리의 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즉 가상 및 물리적인 환경 모두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 의지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오렌 버핏은 습관의 사슬은 너무 무거워 끊을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겹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습관의 노예다. 일단 습관이 뿌리를 내리면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나쁜 습관은 서서히 부지불식간에 생긴다. 따라서 작은 유혹에도 신중해야 한다. 나쁜 습관의 역효과도 시간이 가면서 복리로 증가한다. 그 순간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던 하나의 나쁜 습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서 훨씬 동떨어진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가 되고 있느냐이다. 우리는 계속 지나고 있지만 다음 5년에서 10년 후에 우리가 될 사람은 오늘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하는 결정에 달려 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경로를 결정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그 경로를 얼마나 오래 여행하는지를 결정한다. 제임스 클리어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습관을 보여주는 후속지표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수면 습관을 보여주는 후속지표이며 우리의 체형과 체력은 우리의 운동 습관을 보여주는 후속지표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을 얻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경로가 우리가 현재 얻는 결과보다 중요하다. 성공은 하루하루 조금씩 얻어지는 것이다. 훌륭함의 씨앗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서 뿌려진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되는 과정에 박희는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 추진력이 쌓인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빨리 더 세게 붙어 외친다. 그러다 마침내 고장이 난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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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 편을 택할 것이다.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가 쌓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진다. 그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는 시간이 가면서 커다란 발전이 된다. 그림 3-1 참조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매일 5%씩 좋아질 수 있다면 15년도 안 돼 약 2배 좋아지고 30년도 안 돼서 4배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평균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나은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터 카우프먼은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룬 발전이다. 라고 했다. 우리 삶의 여러 중요한 영역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복리 효과는 갈수록 저점은 높이고 변동성은 낮추게 된다. 작은 일들은 빠르게 쌓여갈 수 있다. 자신이 장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복리의 가장 훌륭한 동맹자이며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힘을 부여한다. 시간은 투입된 노력을 끊임없이 처리하는 번역기다. 갑작스런 성공은 많은 노력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함께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오랜 노력의 복리 효과로 나타난 결과다. 인생의 성공에는 마법탄한 같은 특효약은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행해진 노력의 복리 효과와 약간의 행운만 있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 워렌 버핏의 위대함은 최고의 투자 실적이나 심지어 매우 관대한 박예주의적 기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실, 정직, 윤리, 근면, 독립적인 사고, 열정 추구, 평생학습을 통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그의 삶이야말로 그가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특징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습관이고 덕성이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결국 큰 발전을 이룬다. 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 상태를 개선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크게 개선된다. 내일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지만 결국 큰 개선이 이루어진다. 신속하게 큰 개선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조금씩 작은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큰 개선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고 큰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것은 오래 지속된다. 존 우드. 와 여기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좋은 자기개발서적 한 권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 책은 총 3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게 요 32장 결론 투자도 인생의 복리처럼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정말 투자에 관한 좋은 내용도 너무나 많거든요. 8장 단순한 투자 복잡한 투자 9장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법 그리고 18장 현명한 투자의 핵심 내재가치 19장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안전마진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법 최고의 종목과 최적의 비중 등 너무나 봐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른 부분도 소개를 하도록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두고 지속적으로 읽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영상 내용도 좋고 책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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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